안녕하세요. 금일 소개 드릴 내용은 2023년 2월 주요국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조선가 변화 및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종별 선가 변화를 보면 2019년 2월 LNG 운반선 1억 8,500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억 4,900만 달러, 대형 원유 운반선 9,300만 달러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선가는 우상향을 보였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선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연도인 2022년 2월 LNG 운반선 2억 1,800만 달러, 1월 대비하여 400만 달러 상승,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억 9,650만 달러, 1월 대비하여 350만 달러 상승,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1,500만, 1월 대비하여 100만 달러 상승,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신조선가는 LNG 운반선 2억 5천만 달러, 23년 1월 대비하여 200만 달러 상승, 2019년 대비 35.1% 상승,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억 1,500만 달러, 23년 1월 대비하여 선가 변화 없음, 2019년 대비 29% 상승,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2천만 달러, 23년 1월 대비하여 선가 변화 없음, 2019년 대비 44.3% 상승입니다. 선박 전체의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2월 130.56포인트, 2020년 2월 129.18포인트, 2021년 2월 128.43포인트, 2022년 2월 154.73포인트, 2023년 2월 163.69포인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선박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광석과 후판의 가격 변동이 조선소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침체는 원자재 수요를 감소시킴으로 후판 가격 등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 조선소는 높은 선가, 낮은 원자재 투입이라는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2월 수주 잔량은 1억 1,013만 cgt이며, 이 중에 한국은 3,863만 cgt, 중국은 4,901만 cgt, 일본은 1,021만 cgt, 기타로 1,228만 cgt입니다. 각국의 2023년 2월 수주 잔량은 2019년 대비하여 한국은 58% 상승, 중국은 50% 상승, 일본은 28%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수주 잔량이 많은 것은 고부가 같이 선박의 대량 수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주 잔량을 선박의 척수로 살펴보면, 전 세계 2월 수주 잔량은 3,781척이며, 이 중에 한국은 730척, 중국은 1,915척, 일본은 514척, 기타로 622척입니다. 수주 잔량 척수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많으나 고부가 같이 선박의 척수에서 한국이 많기 때문에, cgt로는 한국이 높은 것입니다. 셋째는 2023년 2월 주요국가 수주 실적의 선박 척수 및 cgt입니다. 전 세계 2월 수주 척수는 총 18벽, 이 중에 한국은 34척을 수주하였으며, 중국 9척, 일본 9척, 기타 6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수주 실적의 cgt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156만 cgt, 중국은 17만 cgt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중국의 9배 가까이 높은 수주 실적, 한국은 전체 수주의 74%, 중국은 8%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0만 cgt, 기타 17만 cgt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과 2월 수주 실적 비교입니다. 한국은 1월 12척, 64만 cgt, 2월 34척, 156만 cgt이며, 중국은 1월 40척, 126만 cgt, 2월 9척, 17만 cgt입니다. 일본은 1월 1척, 3만 cgt, 2월 9척, 20만 cgt이며, 기타는 1월 20척, 21만 cgt, 2월 6척, 17만 cgt입니다. 2월 수주 실적만 비교하여 보면, 한국이 월등히 높은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한국조선소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 수주에 있어 높은 선가와 고부가 같이 선박을 선별 수주함으로, 한국조선소의 향후 수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